그래도 일단은 음역대가 올라가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노래를 한 번 들어보는 게 저는 안 하겠습니다 가위! 깔끔하게 보여야겠다 근데 이거 생각을 이 쇼타임 이런 걸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별로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별로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떼창이라서 그냥 이 노래에 올리는 이미지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센터니까 그럼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아 저 형 뭐해요? 저 형 뭐해요? 그러면 아 이거 내가 했던 건 아마 할래? 쉐이로브에서 했던 건데? 노래 트럼프 표정 연기 아 진짜 형 그거 너무 어려워 자 이제 쇼타임 다가와 퍼스트 타임 널 위한 쇼 쇼 쇼 쇼 와 잘한다 목소리 너무 잘한다 목소리 받쳐주니까 그냥 쉬엉쉬운하고 잘 들리네 그럼 이제 수능일 acquis 엉덩이네 3. 아, 좋은데? 아, 좋다. I got the first time Love me and I love 다 준비한 SH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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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그러면은 득표요? 최다 득표자 아 그냥 두 명 어 네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두 명이죠 제일 많은 득표를 받은 사람은 사무엘 군입니다 샘!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분을 받으신 분은 지성희 형